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산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주식,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안전자산으로. 여러분 대부분 부동산을 꽂을 겁니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무려 71.8%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떤가? 미국의 가계는 비금융자산은 28.1%밖에 안되고 금융자산이 71.9%였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죠. 우리는 71.8%가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 있고 미국은 71.9%가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은 금융자산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인은 유독 부동산에 집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전혀 반대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규모는 부동산 집착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산호면은 결국 올랐다는 부동산 불폐 신화가 유효하기 때문일까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왕창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대구에서만 왜 살아날까요? 미분양 아파트의 무덤으로 평가되었던 지역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모든 자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 대구의 부동산은 어떻게 부활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토지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서울, 수도권, 대전, 세종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그동안 적용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해제 선언 뒤에 하루 만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던 대구의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실거주 수요보다는 서울, 부산 등 외지에서 투자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대구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한국인들은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쏠림 현상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지 또는 태만 도대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산시장은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과 부동산 이렇게 두 기둥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접근성 측면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은 개인들이 국내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에게 꿀리지 않는 대등한 위치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주식은 처음부터 완판 불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덤벼들기만 하면 쫄딱 망하는 시장인 겁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개인에게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만 그 규제 자체가 외국인과 비교할 때 불공평의 온상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각종 규제는 개인들의 피해로 지킬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간조선에서 멋진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금 인용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 거품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공매도 제도의 운영기준 불합리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공매도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가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매도 제도라면 내국인이나 외국인한테 똑같은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외국인한테만 유리하고 내국인한테는 완전히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 각자가 주식시장에서 입는 손실이 축적되어 가지고 국가 차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해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보셨나요?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 보셨나요? 진짜로 돈 버는 사람은 기관과 외국인 빼고 누가 벌었나요? 기업과 국민이 한 푼 두 푼 알뜰하게 모은 국가의 부가 해외로 몽땅 유출됨으로써 나타나는 원화의 교환가치 하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폐의 가치 하락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꺼려 올려 가지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인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권시장 운영 방침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을 위한 공매도의 놀이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매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외국인이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갖고 놀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료들이 유대인들 돈을 먹어서 그러는 건지 아닌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정도로 의심이 많이 가는 불공평이 여기서 두드러집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면 무조건 돈을 왕창 끌어갈 수 있는 배팅을 하면 돈을 무조건 따는 그런 구조입니다. 외국인의 2021년도 공매도 거래액은 무려 9조 9천억 원이었고 올 상반기 거래액은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용한 공매도가 작년 12개월치 거래 규모를 따블로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올 상반기 외국인의 공매도는 53조 어치였는데 외국인 전체 거래액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된다는 겁니다. 지난 6월 23일 코스피 지수가 2306.48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던 바로 그날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전체의 84.64%를 기록했습니다. 그 때 대한민국 기관들은 고작 11.73% 개인은 3.63%였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외국인들이 돈 놓고 돈 먹기 그냥 돈만 투자하면 하락장에서는 돈을 긁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 이유가 뭔지 공매도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환기간이 불공평합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하면 90일 안에 상환을 한 뒤에 다시 공매도를 해야 되지만 외국인은 상환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만들어준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규정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영원히 외국인들이 봉이 될 겁니다. 개인이 90일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하듯이 외국인한테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만기를 주지 않듯이 내국인한테도 만기를 없애주세요. 내국인한테만 90일 규정을 주고 외국인한테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막 해먹으라 하면 외국인들은 돈을 딸 때까지 그러니까 인디안 기후제 지내듯이 해도 돈을 긁어간다는 거죠. 둘째 정거금 제도 이거 완전 불공정입니다. 개인은 정거금을 내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정거금 자체를 내지 않습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적용하듯이 기관과 외국인에게 정거금 납부를 의무화하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은 현재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거금만큼의 매매규모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강요하는 정거금 납부를 기관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만 바로잡아도 내국인들은 깡통계좌를 찰 일은 없습니다. 즉 내국인들을 깡통계좌를 차게 만들고 외국인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규제가 왜 필요합니까? 세번째 담보 비율 조건도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개인은 담보 비율 140% 유지 의무가 있지만 외국인한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은 고작 105%입니다. 왜 내국인한테만 이렇게 불리하게 적용합니까? 정부가 외국 자본에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갖춰줬는데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는 외국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멍청이거나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매도 제도의 운영이 외국인과 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인데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것부터 떠들고쳐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아는 사람이 없다면 이건 진짜로 비극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기재부나 금융감독은 등등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발동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공매도 제도 그거 제대로 공평하게 해줘라. 공매도를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매도 제도를 두는 거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이렇게 완전히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거라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안착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일부러 제공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돈을 썰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니까 환율까지 올라가면서 국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 정시에서 무려 486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이 486조 원, 이 거금이 우리나라 예산의 무려 3분의 2, 4분의 3에 해당하는 돈이 증발을 했습니다. 이 사라져버린 그 액의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고 불공평한 공매도 제도를 아직까지도 고대로 고집을 하면서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국인에게는 각종 규제를 가했지만 외국인한테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지고 또 외국인한테 그렇게 유리한 마당을 제공해 주더니 특히 중국인들한테 그렇게 해 주더니 왜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됐고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요.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 보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입법 중입니다. 그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 특혜 부동산은 고쳐지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역시도 주식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에게는 취해법권 지역입니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한목소리로 공매도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조치는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조사가 전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반대매매의 담보 비율을 한시적으로 3개월 유예한다고 선언했지만 이 조치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납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 건전성을 유지해야 될 책무를 가진 금융당국이 미수채권 발생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 정부들이 무관심, 무대응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정권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때 현재의 공매도 규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죠. 그 당시 김대중 정부는 외국인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를 너무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때 공매도를 보장해주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탈출 못하도록 어떤 무엇을 만들어 놨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불공평에 시달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김대중 정권 때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까. 다른 하나는 모건 스탠리의 선진국 편입지수에 편입되려고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정부의 수수방관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방치하는 동안 국민의 금전적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더 큰 문제는 주식시장이 개인에게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돈을 싸들고 모조리 부동산 시장으로 달려가니까 부동산 시장만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면서 확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은 공매도에 거치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무슨 외국인들이 밥입니까? IPO 즉 정권시장의 상장 뒤에 일정기간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보호예수 제도나 물적분할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예수 제도는 정말로 웃깁니다. 개인과 국내 기관한테만 적용합니다. 외국인한테는 적용을 안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상장 다음 날부터 언제든 주식을 매각해주고 돈을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상장했던 시총유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다음 날부터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배경에는 외국인들에게만 꽃놀이 패인 보호예수 제도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취지는 IPO 즉 정권 상장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수단이라고 강변을 하겠지만 해외 자금이 절실했던 1990년대 개도국 시즌에 베풀었던 특혜를 10대 경제국가로 발돋돋돈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것까지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세금을 주는 국민들을 위하기는 커녕 세금을 바치지 않는 외국인들의 집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셈인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유대인들한테 돈 먹었습니까? 물적분할 제도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상장된 기업을 분할한 뒤에 알짜배기를 떼어내가지고 상장하는 것이 물적분할인데 이때 기존 주주들은 사세 확장을 꿈꾸는 기업주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것이 끝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규정상 기업의 물적분할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는 탓에 기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던 개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날비락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기업의 향후 물적분할 계획을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사전에 통보받는 덕분에 미리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정권시장을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자본조달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국민들의 자산 정식을 위한 터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절대로 커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는 이거는 아주 나이트메어 악몽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배당률도 낮고 인구가 감소 추세이므로 투자 매력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외국 자금을 계속해서 유치하려면 물적분할 제도 개선과 주주 배당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행해서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개미를 봉으로 만드는 불공정한 공매도와 보호예수 규정을 존치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MCSI 지수 편입에 목을 멜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선 주식시장에서 내실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94억 달러 헉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은 53조원이나 됩니다. 물론 53조원이 외국인의 순이익은 아니지만 이 땅의 기업과 국민들이 죽자사자 1에서 38조를 버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하면서 53조를 챙겨갔습니다. 정부의 반관으로 이 땅의 기업과 국민들이 피 땀을 흘려서 번 돈이 해외로 이렇게 세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소서 개주는 꼴입니다. 가계부채 역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가계부채의 절대적 비중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비롯됐고 부동산 취득의 상당 부분은 투자 목적일 겁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하고 있듯이 주주에게 배당을 넉넉히 주고 기업들이 개인투자자 즉 개미들을 우대하는 정권시장으로 만들었다면 부동산 시장에 오련하는 현상은 진작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DNA에 투기본능이 상존하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의 병편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태만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식이 탈중국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이나 늘어왔던 대중국 수출 호황은 끝났으니까 이제 한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취지일 겁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드러내놓고 발언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최수석이 시장개척과 함께 시장을 써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국민의 투자 심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미들한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주식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땀 흘려 번 돈을 몇몇 외국인들이 키보드 몇 번 깔다거리면서 강탈해가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가 외국인의 봉입니까?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정권시장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략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선거 공략 이행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실 텐데 여러분이 봉이 돼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봉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한테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외국인들이 그냥 강탈해 나가는 이 구조는 옳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